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선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탄절 설교 위대한 전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성탄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한번 서로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죠. 앞 후 뒤에 또 다른 분들만 오셨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주체들도 환영합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숲 성도들이 모두 함께 또 예배 전 영상으로 모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의 힘을 또 느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만 한 성령께서 임지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위대한 전복이잖아요. 먹는 전복 아니고 이제 자크 엘르리라고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가 쓴 표현인데요. 제가 설교 중에 이 위대한 전복이 어떤 뜻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성경 구절은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마리아의 잔성입니다. 이 마리아의 잔성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기 전부터 이미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서 문자 형태로 우리에게 남은 것이지 누가가 처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잔성은 학자들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앞서는 최초의 신앙 고백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가 2000년 전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불려지다가 AD 5세기에 오면요. 곡이 붙여져서 마리아의 찬미로 마그니피카시라고 불려지면서 중세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진 노래입니다. 캐톨릭에서만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개신교회에서도 부릅니다. 아마 지금 캐톨릭의 미사나 개신교회 예배에서 많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가 아는 바하의 오라토리오 마그니피카트는 대림질 기간에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가사로 이 곡이 붙여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 동네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가사인데 그 내용인데요. 35절, 37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천사는 떠나갔고요. 마리아는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유대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세례유안을 임신한 지 6개월 되는 때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 그러니까 세례유안이 기쁨 중 막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오는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 축복에 대한 답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를 읊었습니다. 축복해 주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리아의 찬가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찬미 소곡입니다. 46절에서 4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본당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미 소곡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찬미 소곡이고요. 찬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48, 49절인데 특별히 보면 왜 찬양하냐 그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찬미 이유를 밝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리고는 이제 찬미 내용을 말합니다. 찬미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그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리고 찬미 성령 끝내는 말인데 이 성령은 지금까지 했었던 이 찬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함께 모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찬미 서곡 찬미 이유 찬미 내용 찬미 성령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탄절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창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교회사에서 2000년 동안 불려졌는가 이 교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 찬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찬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심상치 않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스텔리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찬미는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 그 이유는 바로 51절에서 이 53절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51절에서 53절은 하나님의 신의 혁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신의 혁명인지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제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첫째 혁명은요 도덕적인 혁명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그러니까 도덕적 혁명이라는 것이죠. 스텔리 존슨은 두 번째는요 사회적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셔서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사회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적 혁명입니다.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혁명의 문서인데 신의 혁명의 문서인데 도덕적 혁명과 사회적 혁명과 경제적 혁명이 메시아가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일으키실 신의 혁명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신의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스텔리 존슨은 이 신의 혁명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인간의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레닌의 10월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고 또 모택동의 중국혁명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말에 궁예의 미륵혁명이 있었고 또 이즈오 말에는 정봉준의 동학혁명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청저 말에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해서 크리차니였던 홍수정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단이 되었죠. 인간의 혁명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들을 모두 인간의 혁명은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던 종교적인 것 한에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인간의 모든 혁명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었던 원래의 이상과는 달리 혁명의 이상을 꿈꾸면서 정권을 지은 사람들이 그 혁명의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들이 지배폭력으로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혁명을 하고 나서 소련의 소장농들이 작은 땅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요 인민농자 공산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500만 명을 학살해서 죽입니다. 모택동도 중국의 농민들을 300만을 굶겨서 죽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혁명들은 실패한 혁명들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혁명들은 이상과 달리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혁명한 사람들의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지배욕과 적대계급에 대한 증오혐오로 발산되면서 이 모든 인간의 혁명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이상을 실현할 내면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혁명은 인간 내면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많은 인간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유토피아가 되기 위한 세상의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가 소위 말하는 디스토피아의 환멸 속에서 인간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설국역차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설국역차가 마지막 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희망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그 현실을 이제 인간의 혁명은 의미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패배와 환멸과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머무름치면서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혁명의 실패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새롭게 등장하는 혁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의 혁명이다. 여러분 신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간의 모든 혁명의 실패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죄 없는 인간의 모든 혁명은 죄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는데 죄 없는 인간과는 다른 끝까지 혁명의 그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순결한 분이 오셔서 인간의 혁명의 한계를 넘어가는 완성된 혁명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것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메시아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인간의 모든 혁명을 넘어가는 세상의 완전한 이상이 실현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마리아의 노래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그의 몸속에 들어올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메시아의 사역 놀라운 신의 혁명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언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다보면서 마리아가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는 신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그 신은 이 일대를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사에 있어서 이 마리아의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무엇을 하는가? 오늘 51절에서 53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보면요 그의 팔로 이 메시아가 와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분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구약의 표현인데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하면 이것은 출애급 사건을 가리킵니다. 최루국기 6장 6절에서 7절 세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사리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그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앞부분에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사리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팔로 이집트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악한 자들은 물속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들이 다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에서 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뭘 하느냐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1절에서 53절인데요. 다섯 가지의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동사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어떤 일이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처음에 흔든다. 그다음에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어떻게 한다? 내리친다. 비천한 자를 높인다. 줄이는 자를 배불리신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섯 가지 동사의 일을 하신다. 이건 뭐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그러니까 골방에 앉아서 예배만 받으시고 기도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임패될 아이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동하시는 그 메시아로 인하여 사람들은 위대한 신의 혁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그분이 행동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뭐냐?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진다. 이건 사상의 무력화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의 체계를 그분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지배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상에 따라 움직여. 우리 지도 이념에 따라 나의 백성들은 나한테 순종하는 거야. 이런 생각과 사상을 제국의 지배자들이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어떤 사람들이 지배합니까? 나름대로의 사상과 신념과 체계를 갖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 커지면 지배 권력이 되는데 그리고는 자기들이 만든 이 지배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입시켜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동화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따르게 만들면서 권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평전이나 히틀 영화를 보면 전 국민이 히틀러를 나중에 지지했는데요. 총칼 가지고 안 했습니다. 히틀러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자들이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인간의 제국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시켜버리신다.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가? 52절 후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하는 힘, 권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권력이 주어질지 않으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군대나 경찰에도 일정한 권력이 있어야 치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그 권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력은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신약의 로마 제국이 행사하는 폭력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이들의 권력은 사회와 국제질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력은 여전히 그들 제국의 칠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이 시대의 권력은 누구였느냐 주로 왕, 귀족, 장군, 고급 관리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당시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뭘 하느냐 권세를 내리치시겠다. 이 원문이 뭐냐면 망치로 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에 있는 자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행동하시는 메시아가 주력을 일으켰던 그 메시아가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신의 혁명을 일으키시는데 가장 먼저 뭐를 하느냐 지배의 이데올로기에 모든 생각과 사상을 무력화시키고 두 번째는 폭력적인 권세를 해체시켜버린다.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해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분은 사상을 해체시키고 권력을 해체시키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하시는 일은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여기서 비천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의 가난한 자는 사회적, 경제적인 가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성경적 표현은 영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 앞에 심령을 붙였잖아요. 마태가 가난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용어를 사회의 경제적인 용어로 오해할까 봐 마태가 심령이라는 그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해도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한 개인이 그 사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중간관리쯤 되다가 더 이상 올라가면 그 사상체계에 맞겨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취직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뜻을 굽히고 그리고 그 사회의 체제에 순응하면 높아질 수도 있고 먹고 살 수도 있고 그 사회에 적응 진급할 수도 있는데 마치 이게 뭐냐면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장사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가이사 숭배 고대 바벨론의 너브간네살의 우상화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거나 분명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신념이나 체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 진입도 안 되는 겁니다. 진입했다 할지라도 주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이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약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몸속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관점으로 마리아가 내다본 것은 불이해한 지배자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난해지고 멸시받고 비주류가 되는 것을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살기로 결심해서 결과적으로 비천해진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신념이 가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심판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데 뒤엎어버리신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던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신다. 정의가 실현된다. 이것이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들을 하신다. 네 번째는 뭐냐 경제적 정의입니다. 경제적 정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또 하나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줄이는 자가 배부리고 부자가 빈손으로 가면서 경제적 정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는 자는 가난한 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보금이 53장의 찬송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찬송의 근원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불렀던 찬양을 가져온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걸 지금 가져와서 마리아의 찬양이 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을 잉태하던 엄마 한나 당신은 어떤 시대였냐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죄악이 많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요. 사사들이 많았는데 이 사사들도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사 가장 많이 타락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타락하고 그렇게 마지막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조차도 타락한 그 시대에 출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오더워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힘이 있는 자가 강하고 굴력을 지지만 힘없고 양심적인 사람은 줄이고 배고프고 가난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대에 어두운 권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나의 찬양에서 메시아가 그 사람들을 배불리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말했거든요. 그걸 마리아의 찬송 안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부자는 그냥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 정의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처럼 줄인자를 배부르게 하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정의를 그분은 실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은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사회학자 자쿠엘레는 그의 책 제목을 뭐라고 썼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위대한 전복.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전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의 어둠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몸의 아이를 잉태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과 전능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결과는 네 가지 행동을 하실 텐데 그 최종 결과는 이 세상의 위대한 반전이다. 이 세상은 반전이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그 나라가 바로 세상의 제국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봤잖아요. 본문의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위대한 그 정복 혁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질서와 기존 체제의 안목적 동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정부가 있잖아요. 각 나라도 정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그들의 어떤 법을 발언할 때에 부문적으로 오를 때는 우리가 지지하는 겁니다. 오를 때는, 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언과 비판을 끊임없이 하면서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 정책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게 세상에 동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위대한 전복,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세상을 뒤엎어버리시는데 이 위대한 전복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로마스 12장 1, 2절에서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실현해야 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위대한 전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세대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죽은 물고기 강물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과 합류해 사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 지식과 비판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오르면 지지하고 성경에 틀리면 반대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사상으로 오지 않고 지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하고 또 어떤 신앙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이외에 보면 우리는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부하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요 분별을 못하니까 동조하게 되고 떠내려가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나중에는 방조하게 됩니다.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관과 지식과 사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면화되었을 때에 이 혁명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놈은 완전한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항상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 내 속을 세상에 다 내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란 예수쟁이로서 불편함을 대가로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보곤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과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남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념, 자기의 방식 즉 자기 나라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새롭게 임한 전복의 나라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고민만 합니다. 양심에 갈등하다가 한 걸음도 발을 떼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결심할 때에 비로소 한 걸음이라도 줄을 쫓을 수 있다. 대가 없이는 그래서 결코 주님을 쫓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회복과 전복의 나라가 임했는데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기꺼이 불평과 손해볼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면서 새롭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 이것이 그리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래서 그리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현실은 너무 많이 흔들리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리아의 찬양에 나와 있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 재림의 그날 하나님은 세상을 전복시키시고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꿈을 꾸지 않고 좌절해버린 세대에서도 끊임없이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전망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불편해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리아의 창가는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미제라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혁명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마리아의 노래는 정말 위험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편히 살기는 글렀다고 봐야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늘 감수하고 끊임없이 양심의 갈등을 가지고 권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판단인데요. 이 노래는 굉장히 위험한 노래다. 이것은 혁명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실패하지만 인간의 통치가 인간의 혁명가들은 다 실패하지만 누가 마지막 이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들어오신가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 세상을 뒤엎으시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초림과 제림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살 수 있는가 본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영성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초림과 제림 사이에서 이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글씨 뭐냐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서인데요. 시작 극률하심이 극률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초림과 제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찬성은요. 하나님의 신의 혁명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면서도 이 노래를 어떤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유한 칼비는 정교개혁자 유한 칼비는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악한 인간들에게 없는 게 뭐냐? 신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고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는 자가 초림과 제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만을 주시는가? 이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시는가? 극률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극률이라는 말이 뭡니까? 조건 없이 갑없이 베푸심을 말합니다. 극률, 극률은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비참함의 상태 속에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너무나 비참한데, 내 삶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률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임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걸 회계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자기가 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저지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육신이 약하여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살고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이 임하는데 극률이 임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대변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바뀌면서 역사의 대변역들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의 변화가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변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759년에 영국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759년입니다. 이 가문이 굉장히 유독한 무역상 집안이었는데요. 머리도 좋아서 이 사람이 17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1살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의원에 추천합니다. 막상 입후보를 했는데 후보 연설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탁월한 연설의 탈런트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서 우리로 말하면 강남 상구, 즉 요크셔주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젊은 날에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돈이 있고 홀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도박과 춤에 미쳤다고 그의 자서전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 크게 달했다. 이 사람이 다섯 개의 사교클럽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던 중에 그가 24살에 영혼에서 종교의 발생과 진보라는 책을 보면서 책 제목이 흐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다녔던 다섯 개의 사교클럽을 탈퇴합니다. 도박과 춤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타락한 분위기로 흐르던 영국의 연극극장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으로 말하면 영화를 안 보는 겁니다. TV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경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자기의 내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1787년 그가 27살 되던 해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1787년 10월 28일 27세에 그가 쓴 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27살 일기에.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가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을 27살에 붙잡습니다. 윌버포스의 첫 번째 목표는 관습의 개혁이었습니다. 상류 사회에 그 당시 상류 사회에 덕을 세워야겠다고 적심한 그는 그 당시 정치판이 하수 종말 처리장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수 종말 처리장 수준의 정치판을 1급 상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고위공직자들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과도한 음주, 음란 행위, 비도적적인 행동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법력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을 강조한 그 유명한 빅토리아 주호 시대 정신을 그 윌버포스가 마침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의 도덕의 타락을 바꿔놓죠. 그리고 당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합니다. 당시 지중해하고 대수양 예난에 가장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옛날에 뿌리 보면 쿤타키테 나오잖아요. 쿤타키테 잡아다가 미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당시 노예 수송선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여러분 알죠. 인간을 이렇게 쫙 눕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눕혀가지고요. 정말 짐승처럼 잡아오는데 그 안에 배 안에서 사본의 일이 죽습니다. 죽으면 바다에 바로 시체를 던져버리거든요. 짐승만도 못하게 흑인들을 잡았다고 죽였는데 120년 동안 노예 무역하면서 죽은 흑인이 200만 명입니다. 이 당시 영국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였냐 하면 영국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이를테면 오늘날 미국의 방위산업만큼이나 영제국의 경제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던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 상인 등 노예제의 지지세력은요. 모든 반대세력,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반대세력을 매국놈으로 몰아서 침묵시켰습니다. 침묵시켰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넬슨 제독이라고. 영국에서 영웅이거든요. 이 사람도 식민지 기득권 세력의 대부였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욕심 명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제의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고위직. 아까도 제가 석유시간에 말했지만 고위직. 그 시대의 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개인적 야망을 초월한 목표와 의미를 추구하는 인물이어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룰버포스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룰버포스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국가를 자취하는 영국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노예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상 없었다. 바벨론, 로마가 붕괴된 것보다 영국은 더 빨리 무너질 것이다. 이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그가 27살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150차례 국회에서 논쟁합니다. 20년 동안 투쟁합니다. 이 투쟁에 그의 대학 동기가 감동을 받는데요. 그보다 3살 위인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4살에 영국 수상이 되었는데 이 윌리엄과 동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20년 동안 투쟁하고요. 20년 동안 영국 정치계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윌버포스는 영국의 크리스앤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고요. 1807년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통과시켜놓고요. 26년 동안 정부가 시행령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이 노예제도가 다시 딜레이 됩니다.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승리의 그날이 옵니다. 의회는 영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1년 안으로 해방시키라는 법령을 보고합니다. 그때 윌버포스는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사흘 뒤에 7월 29일 새벽 3시 74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여러분 24살에 윌버포스가 예수를 믿은 후에 50년 동안 그의 생에는 엄청난 비난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 그는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대한 이 전복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나는 이 세 달을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에 그의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는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윌버포스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요 납과 금의 차이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그 당시에 윌버포스 이전에는 정치인을 상당히 경매를 하던 시대였는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윌버포스 이후의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살거나 공공의 위익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척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회를 기억하라는 이란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해서 윌버포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역량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중 3분의 1 정도가 보금지 기독교 교인으로 바뀝니다. 그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요. 중상모략 수많은 비방에 시달렸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예 무역 폐지에 매진합니다. 결국 의회에서 싸워온 지 50년 만에 50년 동안 그거 하나 붙들고 싸워서 노예 무역 폐지라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런데 보면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만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알코올 금주법도 발의했는데 당시 런던 시민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로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도박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돈 먹고 돈 먹는 카지노 시스템이 엄청났는데 그가 그 모든 걸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동노동을 없앱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노동법을 만듭니다. 채용제도를 개편합니다. 평생 이 일들을 하면서 그는 영국에서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 덕분에 영국은 프랑스 대혁명을 겪지 않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민주시민정치가 조금씩 조금씩 안착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윌버포스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영국을 구한 것입니다. 영국을 세상의 혁명이 아닌 기독교식으로 구해내는 데 성공한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50년 동안 윌버포스가 언제나 힘만 냈는가? 아닙니다. 윌버포스가 중간에서 완전히 번화할 때고 소리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자서전을 씁니다. 그때에. 그 자서전을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창각 유각지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도 못 받았던 사람인데 아주 난폭한 10대를 보내고 잔인한 인격으로 20대를 맞이하고 돈 벌기 위해서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 됩니다. 그가 직접 팔아넘긴 노예가 2만 명이고 바다에 던져 죽인 노예가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했던 노예 선장이 토마스 아케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하는 책을 보고 회심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케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하는 책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20대 때에 아예 재선의 성경만큼 가지고 있었던 책이 토마스 아케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있습니다. 이 책은 마틴 뉴턴을 변화시키고 뉴턴을 변화시킵니다. 존 뉴턴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합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주도하던 선장으로서 회심해서 보금주의 목사가 됩니다. 그가 회심해서 여러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나같은 죄인 살리신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선장을 하면서 회개한 자서전을 완전히 번아웃던 윌버포스가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의 친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없고 그 친구와 함께 하다가 두 사람이 왕따를 당했는데 번아웃했을 때 또 다른 존 뉴턴의 글을 읽고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투쟁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윌버포스의 영적 스승으로서의 불이한 정치체도를 기독교 전식으로 기억할 것을 독려하죠. 그리고 윌버포스는 끝까지 그 일을 갑니다. 윌버포스가 죽잖아요. 그런데 윌버포스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도 암살당해 죽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 이후에 흑인이 법적으로는 백인에게 해방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다. 진짜 해방에 있어놔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 킹입니다. 흑인 정신운동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가 그 운동을 벌였고요. 피폭력 운동을 전개하다가 그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와 사랑과 아가페를 이야기하면서 흑인들을 동일한 사람으로 대회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랬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마틴 루터 킹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복의 나라들은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성을 보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찬성은 횡문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위대한 전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의 사역을 삶 속에서 구현해낸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부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단순히 기쁘고 어떤 몽환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 찬성이 말하는 세상이 예수의 제롬으로 성취된 자는 이 대림조 신앙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런 상상력은 이미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세상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여 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그날에 벌어질 일들을 이 현실에서 구현해보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변혁의 근원적 에너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 나라가 오도록 살아보겠다. 처음부터 실제로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보면요. 노예와 여자를 똑같이 신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 정신은 로마의 정신을 거부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혁명적 에너지라고 봐야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 형을 선고할 때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법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가올 새로운 질서 앞에서 나는 또 성령 안에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먼저는 순정함으로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라도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극률로 용서받는 체험을 통해서 또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성탄정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찬송이 말하듯이 그를 통해서 세상이 전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치고 권력자들을 끌어내시고 피찬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주님이 오신으로 그날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날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숨은 그리고 위대한 이 변혁의 하나님의 나라를 매주 매주 한 걸음씩이라도 함께 걸어가며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마는 데에 쓰임받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찬양 속에 깃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절 예외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크리시안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밀버포스와 같은 그런 보이는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닐지라도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나라를 살아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를 때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기 위해 두려움과 국민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